구약성경 구약성경 욕기 42장 1절부터 6절까지 제가 받도록 올려드리겠습니다. 욕기 42장 1절부터 6절까지 요비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대 주께서는 무소 불륭하시오며 무슨 경행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운 자가 누구니까 내가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말을 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여 들으시고 내가 죽게 못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었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하나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해게 하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읽어드린 욕기 42장 1절부터 6절 말씀 과정과 결과라는 제목으로 우리 서치성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여 주시겠습니다. 말씀 전하실 때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온 1년 동안 저희들을 장중에 품어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에베넬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여기까지 올 수 없다는 것은 저희들을 잘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것이 과정인 줄 믿사오니 하나님 결과를 여기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 우리 목사님들 섬기시는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이 시대를 담지 않게 해주시고 진리 안에서 승리하는 그런 교회들이 되게 하시고 아직까지 목회하지 못하고 계시는 분들 좋은 목양지 하락해 주시어서 목회할 수 있는 은혜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을 알고도 참석하지 못한 우리의 동력자들 위해 섬기시는 교회 위에 놀라우신 은혜가 있게 하시고 모든 순서에 함께하는 분들에게 귀한 은혜 넘쳐날 수 있도록 역사에 주시옵시고 또 우리 김교원 목사님 오늘도 여기같이 동석에 사오니 귀한 은혜 넘칠 수 있도록 명강히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목회의 길에서 이탈하는 근원인 뭐냐 돈이 없어서 이탈하느냐 사람이 없어서 이탈하느냐 또 환경과 조건이 나를 따라주지 않아서 이탈하느냐 그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본문에서 나오지만은 과정을 결과로 여기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이 그대로 일어납니다 저는 이제 이런 것을 보고 이 사회에서도요 자살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 자살하는 사람들의 특기가 뭐냐 하면은 이 과정을 결과로 여기기 때문에 자살을 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깨달으셔야 돼요 이 목회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또 엄청난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목회할 때 의심하고 포기하고 절망에 빠지는 것은 뭐냐 하면은 이제 과정을 결과로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욕이 오늘 엄청난 고난을 당했잖아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 보니까 깨닫게 됩니다 이제 5절에 보니까 그런 말씀이 나와요 내가 죽게 되하여 기로 듣기만 하여서 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이 과정을 잘 몰랐어요 이걸 결과로 여기했어요 친구들이 찾아와서 질책을 합니다 여러가지 고난이 따릅니다 이제 욕에 가지고 있는 교만들이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하나 빠져나가는 것 그리고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그대로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그대로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욕이 이러한 고백이 뭐냐 자기는 하나님께 회개할 것 뿐이라는 겁니다 그 이상 없다는 겁니다 다른 것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을 깨닫는 지혜자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사단을 부려요 부르는데 하나님이 전능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목회의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거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돼요 이게 잘 안 믿겨지더라고요 그러던데 왜냐하면 자꾸 내가 가려고 해요 제가 자꾸 앞전서하려고 해요 이러다 보니까 목회의 차질이 빚어지고 여러가지 문제가 많이 생기더라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되는데 이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목회의 여러가지 어려운 일들을 저도 많이 만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목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세대에 있는 그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교인도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을 도와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 하나님은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으시고 그 뜻을 이루신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믿으시면 저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이제 성탄절 지나갔잖아요 지나갔는데요 이제 교인들이 뭐래요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내가 무슨 기도 해드릴까요 내가 요구하는 것 선물로 좀 받을 수 있도록 기도 좀 해답니다 그래서 요구하는 것이 뭡니까 그러니까 전부 다 틀려요 다 틀리는데 여러분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들은 이미 가장 큰 선물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선물로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 목회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이 계시면 다 됩니다 안 되는 것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요구는 그것을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내가 잘 되어야 됩니다 교회가 부흥되어야 됩니다 흥금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사람이 또 많이 나오게 되고 좋은 집을 져야 됩니다 이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뜻이 만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목회해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 목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많이 어디 가서 취직을 했어요 취직을 했는데 그 사장이 지켜야 됩니다 오늘 이거 하시오 이것을 이렇게 하시오 이렇게 명령을 내리면 그대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장이 명령한 대로 따르지 않고 여러분들이 어디 딴 데 놀러 가거나 다른 일을 해보세요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주인이 그냥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목회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선물입니다 이걸 우리가 꼭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목회자로 세우셨다 저도 가만히 생각해요 나는 목회자들이 자격이 있는가 한번 따져보거든요 기도를 하잖아요 이것부터 따져보면은 하나도 없어요 저는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목회를 할 수 있다는 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말 따져보면 아무도 없는데 그런 자격이 없는데 내가 잘못해도 하나님은 절대로 질책하지 않으시고 물론 징계는 하십니다 하지만은 그러나 끝까지 목회를 돕고 계신다 함께하고 계신다 여러분들 이걸 꼭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쪼달린다고 해가지고 그 다음에 고난당한다고 해서 내 뜻대로 안 된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을 도회시하면 안 돼요 이건 굉장히 해로운 겁니다 목회 하나님만 믿으면 여러분들에게 역사가 나타나요 안 믿으니까 이 역사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믿음이라는 것 우리는 돈 보다가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다 이런 생각이 그러나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하냐 하면은 믿는 대로 그대로 되거든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거든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가 바로 믿음입니다 왜 믿음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그랬어요 기도하면 좀 잘 들어주시는데 이번에 소공연을 준비하면서 어제 저녁까지도요 아 무서웠어요 여기 이제 올 때까지도 제가 이제 봉투만 다 썼어요 주실 분들 다 써가지고 오는데 여러분들 그렇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실망할 거예요 그러나 제가 깨달았어요 차에 타고 오면서 야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어떻게 하든지 믿음으로 살게 하시는구나 어떻게 하든지 믿음으로 목회하게 하시는구나 저희는 오직 믿음으로만 살리라 저희도 그대로 적용이 되어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여기 오니까 깨달으니까 하나님이 다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믿음이라는 것 절대로 우섭게 보지 마시기 바라 가진 것 없다고 해가지고 그거 하나님 앞에 배절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만 계시면은 하나님이 다 해주십니다 하나님이 다 해주십니다 피로적질할 때 주세요 우리가 요구할 때 주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잘못될 확률이 굉장히 많아요 여수로니 배부로 나를 발로 찾도다 능력한 교회 좋아하지요 교회 많으면 좋아하지요 이거 좋아할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은 목회에 실패는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목회가 우리가 요구하는 대로 뭐 건강 많이 나오고 사람 많이 나오고 큰 집 집 이런 것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오늘 여기서 보니까 우리를 온전히 하시는 분이다 욕이 엄청난 믿음을 가지고 있잖아 그런데 욕기를 하면 여러분들을 찬찬히 읽어보세요 욕 안에 교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게 서서히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은 최상의 것을 우리 목회해 주신다 최상의 것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뭐가 최상의 것 돈이 최상의 것이다 명예가 최상의 것이다 뭐 세상적인 것을 최상의 것을 여겨요 그런데 이것은 최상의 것이 아닙니다 최상의 것은 뭐냐 하면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그렇게 만드신 것 같아요 세상 마음을 모든 것을 다 우리의 욕구에 채워도 밑바닥도 갈리지 않는다 하나님으로 채워야 충만해지고 만족해진다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뜻을 따라야 돼요 우리는 모든 것을 다스린 자잖아요 그런 권한을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다스리지 못하고 오히려 그 앞에 무릎을 꿇고 노예처럼 사는 것 이거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여기서 깨달아드리고 그래서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1절을 보니까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돈을 주면 생선을 달라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께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식께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좋은 것을 주시는데 우리가 좋은 것을 모르고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좋은 것을 좋은 것으로 알면 영적인 목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겁날 것이 없어요 그리고 부러울 것이 없어요 잘못 세상에 뛰어지지 않아요 사탄이 유혹을 해도 절대로 거기에 넘어가지 않아요 육신의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우리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고 세상에 졸음거리가 되고 신문지상에 오르내린 사람이 된다 여러분들 이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분안이라 이렇게 하면 화내리라고 하면 무조건 싫어합니다 싫어하면 절대로 안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시장에 가면 부도난 사람들이 많아요 집사, 권사, 장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헌금할 때 헌금하고 성교 헌금 내고 주일 성수를 잘하고 하라건대로 다 했는데 왜 부도가 납니까 이거 하나님이 뭔가 잘못됐잖아요 이렇게 해서 제가 얘기를 해줍니다 지금 장론님께 있는 그 권한, 환란 이거 왜 해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장론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장론님이 돈 많이 벌이고 유명해지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올바른 장론님, 주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장론님이 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주님이 고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데 이게 왜 감소하지 못합니까 이러면 얼굴이 벌고 가만히 계세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영적인 목표자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최상의 것을 주시는데 최상의 것을 여기지 않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 살 날 동안을 과정으로 여기신다 과정입니다 우리가 이제 과정을 결과를 이룰 때 많잖아요 좀 어려우면 야, 하나님 목회를 그만하라고 하시는구나 이젠 그만 쉬어야 되겠다 그만둬야 되겠다 뭐 이렇게 하잖아요 이거 절대로 안 되는 일입니다 오늘 욕이 그것을 깨달았어요 후보대기가 옷처럼 입히고 친구들이 공부하고 아내까지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하고 엄청난 고통이잖아요 그런데 깨닫고 보니까 그것은 과정이라는 겁니다 그 모든 게 과정이에요 이 세상 산날 동안에는 이걸 우리가 결과로 여기이기 때문에 우리 목회에 우리 스스로 스톱하는 겁니다 작았던 이거 안 되는 거잖아 이거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오늘 이제 농부들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농부들이 봄에 씨앗을 뿌립니다 그러면 그 이전 날 거둡니까? 안 거둡아요 봄이 지나고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되고 결실할 때가 돼야 결실을 해요 우리 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오늘 목회에 씨앗을 뿌려놓고 내일 아침에 거둡려고 해요 이게 문제가 되잖아요 이게 우리가 내리는 기간이 있고 자라는 기간이 있고 꽃이 필 수 있는 기간이 있고 열매를 맺는 그런 기간이 있어요 이걸 오늘 우리가 깨달으면 절대로 하나님 앞서 달리지 않습니다 내 생각 앞세우지 않아요 이게 오늘 우리에게는 가장 해로운 그런 것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꼭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그러기 때문에 이제 어떤 결실을 거둡냐 의심 포기 절망 이런 열매를 거두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마다 빨리 깨달으셔요 그래서 우리가 좀 영적인 목회자가 되면은 목회에 아무 겁날 게 없어요 아무 겁날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먹여주시고 입혀주셨기 때문에 오늘 여기 계시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 김영진 목사님 내가 옆에서 딱 하거든요 찬양하는데 이 얼굴보다 목이 더 커요 야 고생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어디서 저런 살이 졌을까 여기 뭐 스트레스 살까 그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찬양하는데 은혜가 넘치잖아요 우리가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에게 좋은 가정 만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좋은 가정 만들어요 좋은 것을 심어야 좋은 것을 거두게 되어있어요 이걸 오늘 우리가 깨닫지 못하게 돼요 나쁜 거 심어놓고 좋은 거 달라고 하나님은 아무리 기도해도 안 주십니다 좋은 거 심어놓고 좋은 것을 거두으려고 해야 하나님이 역사를 가진다는 겁니다 기브리서 3장 13절에 보니까 오직 오늘이나 일컫는 동안에 죄정함을 면하고 그런 말씀이 나와요 오늘이나 동안에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오늘의 사는 자입니다 그런데 이제 12월 연말이 다 됐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교인들께 그런 설교를 해요 여러분들 올해는 충성하지 못했죠 그러면 아멘합니다 그럼 내내는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또 아멘해요 절대로 그런 설교를 하지 마세요 해가 바뀐다 그 해가 여러분들께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설교를 막 해요 장로님 올해는 좀 힘들죠 내내는 하나님이 역사해줄까 좀 편하게 될 거예요 장사 잘 될 거예요 사업이 잘 될 거예요 절대로 이런 말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내가 지금 어떤 자세로 일하고 있고 어떤 자세로 충성하고 있고 어떤 자세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내는 다 변화가 바뀌어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달력만 바뀌어져요 그런 건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목표를 해야죠 그거 하면 할 때 힘들어요 알아주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어떤 현상이 일어난 줄 알아요 무조건 부자 될까요? 교인 많이 올까요? 좋은 집 질까요? 또 일을 내려면 달릴까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목표자가 돼요 깨닫지 못하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고난이 유익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요 반난이 유익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싫어하는 게 전부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이게 가장 큰 복입니다 목표자에게 그래서 굶어도 은혜가 돼요 다른 사람 굶으면 야 하나님이 나에게 안 주시구나 이제 굶어 죽으라고 하는 모양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지만 야 하나님이 나에게 검식을 시키는구나 내가 굶지 않으면 내가 무릎을 꿇혀서 안 꿇어 이제 굶으니까 무릎을 꿇게 되는구나 하나님이 주신 은혜구나 이렇게 하면서 오히려 굶는 것이 은혜가 되어버려요 그런 목회를 여러분들이 지향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우리 여기서 꼭 깨달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목회의 무대 위에 최고의 사회자이다 이걸 여러분들이 꼭 깨달으세요 내가 지금은 작은 교회하지만 큰 교회하면 내가 설교진도 더 많이 하고 그리고 기도 더 많이 해서 영적인 설교도 하고 은혜 끼치는 설교를 해야 되겠다 이런 잘못된 생각을 하지 마세요 오늘 못하는 사람이 내일 어떻게 하겠냐 나이는 자꾸 많아져요 나이는 자꾸 열악해집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의 사회자 그리고 우리에게 내일은 천국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결과를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그대로 나와요 열처녀 비유가 나오고 달란트 비유가 나오고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와요 이 세 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은 처음에 이제 미련한 다섯 처녀 그 다음에 지혜로운 다섯 처녀 지혜로운 다섯 처녀에게는 혼인자체에 참석하게 해요 달란트 비유에서는 다섯 달란트 두 달란트 가진 자에게는 하나님 칭찬하시고 한 달란트 가진 자에게는 바깥 어둠가들에게 어쩌고 양과 비유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양에게는 천국에 그 다음에 염소에게는 지옥을 가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 중은 가지고 있어야 해요 저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내가 목표를 열심히 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그런 목표자가 되어야 되겠다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천국을 상속으로 받은 자입니다 영생을 상속으로 받은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생각하면 안 돼요 내 삶의 경험을 가지고 앞세우면 안 됩니다 목표는 내 가진 지식 앞세우면 절대로 안 돼요 내 능력을 가지고 앞세우면 절대로 안 됩니다 목표는 어떻게 하는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우리 모두가 순종해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요백께 고난을 당하고 나서 더 좋은 것으로 주시잖아요 이게 인생을 허비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인생을 허비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인생을 허비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내가 나이가 몇 살인데 아이고 어떻게 할 날짜가 며칠 안 남았는데 내 목표가 이래서 되겠느냐 뭐 이런 소리 해봐도 안 돼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목표는 한순간 오늘 하루 지금이라도 발을 못해 돼요 이걸 하나님이 원하신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보니까 6절 하반절에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 다 잘못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만이 마지막까지 남아있어 가지고 자기를 온전히 하시고 더 좋은 것으로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여기서 요비 깨달은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는 우리의 목표 이거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뭐 목표 큰 목표 작은 목표가 없어요 똑같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몸입니다 몸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잘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은 실천하지 않아도 우리는 실천해야 돼요 여러분 제가 이제 한 번씩 한이고 가서 침을 맞아요 침을 맞는데 어떤 데는 찌러도 괜찮은데 안 아파요 어떤 데는 찌르니까 온 몸이 찌르 그때 어떤 생각을 하느냐 하면 야 이 목표도 마찬가지다 이게 옆에 교회 굉장히 어려운 교회들이 옆에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 교회 옆에도 많습니다 그들에게 찾아가 가지고 여러분들 우리가 줄게 뭐 있어요 그래도 줄게 다 있어요 별로 필요하지 않는 것이라도 가져다 주고 같이 기도해주면요 얼마나 그분들이 좋아하는지 몰라요 얼마나 힘을 내는지 몰라요 이게 바로 우리의 목표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깨달으시고 오늘부터 시작하는 목표 여러분들 이제 많은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 우리는 과정을 결과로 여기고 우리 스스로 결정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부터는 절대로 우리 스스로 결정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하락고 하신 날 동안에 생명받쳐 목회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아멘 오늘 나머지 모든 순서도 주님이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십자가의 승리로 사망 원세를 이기시고 우리 구원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어 주신 우리 주 예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죄를 알지도 못하신 독생자를 우리 죄로 삼으사 십자가에 내어주시므로 우리의 의리를 이루시키 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하시옵소서 아멘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대신 간과하시며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사 온전한 구원을 이룰 수 있도록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기어 통역사 함께하시니 오늘 손목원 원장님이신 서치산 목사님을 통해서 과정과 결과란 제목하에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을 붙들고 나도 이제부터 더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주님과 동양하는 삶이 되리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리라 결단하며 적정하며 죄전을 떠나 저 세상으로 바로 구름을 옮길 죄종들 머리머리 위해와 선일교회 위 선일목회 연구원 위 이 나라 이 민족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계실 지어다 아멘 아멘 주여 구원시옵소서 such 아멘 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